꽃을 좋아해요. 꽃을 좋아해요. 그게 어르신 그게 무슨 꽃입니까? 하얀 꽃이요. 제가 그 꽃 이름을 몰라서요. 꽃이 엄청 이뻐요. 이게 무슨 꽃입니까? 어르신. 이거요. 이거요. 저기 여취 맞습니까? 여기 안장겨? 여취같은데. 생강꽃이야. 생강꽃이요? 네. 생강꽃이요. 엄청 이뻐요. 엄청 이뻐요. 올해는 뭐. 올해는 뭐. 올해는 뭐. 이제 그만가서요. 들어가세요 어르신. 아침 잡수요. 밥 잡수요. 어르신. 넘어질까봐. 어르신. 걸어다니시던. 넘어질까봐. 겁나요. 호박이 좀 달랬습니까? 왜 안됐어. 이거. 이제 들어가세요 어르신. 어르신. 넘어질까봐. 겁이 나서 안돼요. 괜히. 괜히. 괜히 걸어가다. 넘어지면 큰일입니다. 큰일. 꽃이 이뻐요. 꽃이 이뻐요. 하얀길. 네. 꽃이 엄청 이뻐요. 어디로 가시려구요? 하얀길. 예전에 많이 그거 잡수셨다고요. 아멘 날씨가 또 비가 올라오르네 후니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